강원에너지가 지금 뭔가 좀 하락하고 있는 분위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어쩔 수 없이 2차전지 관련주는 여러분 보시면은 에코프로랑 포스코랑 코스모 빼고는 다 죽어요 진짜 금양도 마찬가지로 금양도 죽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실제로 2차전지로 돈을 벌 수 있는 종목이냐 안종목이냐 이게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얘들은 테마에는 테마예요 진짜 강원에너지도 확실히 2차전지 회사로 변해가려고 하지만은 지금 당장에는 이걸로 해서 수익을 못 벌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당장은 뒤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단타로만 진행해야 되죠 타점 잡아가지고 어차피 세력들도 한 번 더 해먹으려고 올 겁니다 올 거기 때문에 지금 뭔가 불안할 때는 확실히 하향 추세가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를 딛고 그대로 가면은 이렇게 좀 새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가 원래는 플랜트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원래는 플랜트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지금 2차전지 전극품질 핵심 공정 이 믹싱 공정 시스템을 구축을 했죠 그래서 양극재 공정에 전기 히터 건조기 이게 좀 필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강원에너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이걸 납품하고 있죠 이 핵심 설비인 전기 히터 건조기가 없으면은 2차전지 양극재 공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에너지는 다시 한 번 모멘텀을 타서 2차 테마로 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강원에너지는 그 많은 2차전지 관련 섹터 중에는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그룹, 포스코그룹, 코스모그룹 말고는 다 죽을 수밖에 없을지언정 그래도 강원에너지만큼은 따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 우선 매출액 자체도 얘들이 시가총액 대비했을 때 많이 안 나와요 22년 같은 경우가 464억밖에 안 나왔죠 매출액이 23년에는 매출액 600억까지밖에 안 올라요 시가총액 6천억인데 매출 600억이면 말이 안 되는 성적이죠 말 그대로 지금 시간이 좀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황화수소랑 황의 재활용, 환경보호 측면에서는 강원에너지를 정부가 밀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 때문에 강원에너지는 어느 정도 주가 방어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동의 석유화학 정제 플랜트 설비도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보너플러스의 2차전지 관련 전기기터 건조기 이것까지 같이 하면은 우선은 국내 양극재 3사 여기 다 지금 납품을 하잖아요 얘들이 또 전선 케이블도 있고 등등 이렇기 때문에 일단은 중요한 것은 안 떨어진다는 게 중요해요 더 이상 이제 어느 정도 주가 방어할 수밖에 없으면 이제부터는 세력들이 도와주면 금방 오릅니다 어차피 얘도 일방 세력들이 확실히 그게 나오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SMR 소형 원자로죠 소형 원자로가 사막이랑 극지 이런 데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스테마텍터가 두 개로 나뉘는데 또 하필 2차전지랑 원전도 관련돼서 했기 때문에 가장 큰 폭으로 올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제대로 만들어져 있어요 강원에너지는 그냥 들고 가야 돼요 진짜 여러분들 고민할 게 없습니다 왜 고민해야 돼요 이거를 가야지 이럴 때 있으면 더 더 사야죠 지금 어느 정도 세력의 평당가가 지금 21,000원까지 내려왔죠 21,000원 정도가 세력의 평당가인데 우선은 지금 매수했는데 21,000원까지 떨어지면 이때 물량 한 번 더 크게 묶어서 쭉 올려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절약을 가서 21,000원까지 떨어질 경우에는 좀 많이 빠졌다는 생각을 하시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렵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우면 저는 또 이제 강원에너지를 제 카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매수매도를 하는 방을 하나 만들어놨잖아요 하나 만들어놨고 여기에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매수매도 하자는 거예요 여기에 강원에너지 매매방 만들어놨잖아요 여기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장 열리면 9시부터 장마감 3시 30분까지 같이 매수매도 하면서 강원에너지도 매수매도 해보고 다른 그 외 종목들도 매수매도 해보고 제가 주식을 정말 쉽게 여러분들 만들어 드릴게요 저랑 3일만 함께 하시면 다들 공통점이 뭐냐면 아니 주식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는 말이 다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주식을 진짜 정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했던 주식하는 거는 다 여러분들 잘못된 거예요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 번호 오픈해둘 테니까 제 카톡방 초대 링크 받으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강원 강원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원에너지가 이제 여러분들 또 딱히 좀 알아야 되지 카톡방까지 들어올 필요 없다고 느끼신 분도 있어요 이제 저랑 함께 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건데 불가피하게 못 들으신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적어도 이거는 보셔라고 만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강원에너지 대형전략 자료집인데 제가 여기에 1차 2차 3차 목표가 넣어놨고 추가 매수를 어디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중을 어떻게 실어야지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가장 중요한 일정한 수급이 붙으면은 세력들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무조건 사놔야 돼요 진짜 슈팅 제대로 나오거든요 이 수급표를 적어놨습니다 이 수급표 때문이라도 이걸 좀 보셔야 돼요 카톡방 같은 경우는 제가 실시간으로 다들 말씀드려서 그때 사면 되지만은 안 되시는 분들은 수급표라도 일단 자료라도 가지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카톡방 못 들어오신 분들은 무조건 이거는 꼭 보시고 가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카톡방은 강원 두 글자였죠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는 제 전화번호로 강원 에너지 다섯 글자 다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을 여러분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라도 보시고 투자에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정말로 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고 뭐 좀 올라와주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 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바로 뭐 살까 말까 그때 살 걸 그때 팔 걸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보가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시더라도 아 이거 내가 다음에 한번 사봐야겠다 아 이거 듣고 한번 팔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부지기 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런 게 잘 안 서기 때문인데 사실 뭐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는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가 자 뭐가 없다?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확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확신을 어떻게 좀 제가 여러분께 만들어드릴 수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게 기가 막히게 주식이란 거는 내가 사면 떨어져요 또 팔면 오르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또 큰 금액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투자해보겠다 큰 금액을 주고 이거 내가 한번 샀다 유튜브도 보고 뭐 책도 보고 공부도 좀 했다 그래서 많이 샀는데 조금 오르는 것 같다가도 쭉 빠지죠 그리고 아 이건 모르겠다 정말 조금만 샀어요 여러분들 50만원 100만원 그런데 얘는 엄청 올라요 진짜 이게 또 여러분들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많이 샀는데 결국 떨어졌죠 지금 좀 어느정도 해보게 됐는데 근데 이게 뭐 유튜브만 보면은 다 좋대요 다 좋대요 아니 다 좋대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뭐 3프로TV 뭐 매일경제 뭐 등등 다 좋은 거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 다 알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여러분들 안 좋습니까 카카오 네이버 안 좋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좀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은 이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 짧은 시간 안에 주가가 좀 크게 오르고 그렇게 돼야지 재미가 있어요 재미 여러분들 재미라고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돈 버는 재미죠 돈 돈을 벌어야 재미가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 여러분들 인정할 거 인정해야 돼요 저도 인정합니다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이런 것들은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해줍니다 결국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 뭐 어떤 산업의 방향이 어떻다 뭐 이만큼 클 거다 아니 그래서 언제 사야 되는데 언제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언제 오르는데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또 기다리다가 미쳐 뭐 기다리다 물려 그러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은 이제 진짜 그만해야 돼요 그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 혹은 100만원만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 딱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하나만 선정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매일매일 좀 수익을 내는 한 20% 정도 수익을 내는 대장주를 잡자는 거예요 대장주 그래서 대장주를 잡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단기 종목들을 좀 많이 잡아드려요 보시면은 여기 뭐 세로닉스 뭐 윈텍 뭐 이제 보시면은 진짜 뭐 고수가 나타났다 이렇게 수익이 많이 났어요 매일매일 나고 있고 사실 뭐 수익자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보여드린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꼭 강조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백만원 이 백만원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소액이죠 솔직히 말하면 백만원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그래도 물려있는 종목은 아는데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매수를 할 때는 작게 해야 돼요 작게 작게 시작을 해야지 이게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50만원이나 100만원 50에서 100만원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좀 뭐 잡아보셔야 되는데 여기 아침에 시장이 딱 열리잖아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막 이렇게 그래서 수익이 잘 나고 계시던 분들도 이제 단타의 신님 제가 단타의 신이라고 불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 직장생활을 좀 하다 보니까 막 주가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가 좀 무섭더라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거는 내가 좀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방안 만들어서 알려드려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장 시작 전에 미리 종목을 좀 이제 잡아드리는 게 어떤가 그래서 단타의 신 단타방에서 제가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4월 6일 단타 종목 7일 뭐 이렇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저는 지금도 계속 이렇게 매일매일 하고 있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다음날도 이제 10일 11일 이렇게 제가 종목을 여러분께 저 단타의 신 단톡방에서도 여러분들 초대들이 있고 카톡방이 좀 불편하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일괄로 여러분께 장이 9시 열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8시 40분 정도 전으로 해가지고 장이 9시 시작하는데 늦어도 8시 50분 전에는 이런 식으로 잡아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카톡이랑 이제 문자 이렇게 장 시작 전에 미리 알려드리니까 이게 정말로 따라오시는 분들한테는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도 이런 것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참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장 시작 전에 이제 미리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면서 듣기만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부터는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 단돈 50만원 혹은 100만원 이걸로만 잡아보시다가 여러분이 자신감이라는 게 생길 거예요 수익이 나다 보면은 그래서 이 자신감부터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가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은 여러분들도 금방금방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혹은 천만원으로 10억 만들기 이런 것들은 시간이 해결해 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복리 효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복리의 마법을 느껴보셔야 되고 매일매일 단기 종목으로 한 종목당 한 20% 내외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정말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톡방 있죠 카톡방 그리고 종목을 문자로 받으시는 방법은 정말로 단순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단타의 신이라고 되어있죠 여러분들 단타의 신 그리고 단타의 신 방에 이제 보시면은 이렇게 또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신 분도 있고 들어오신 방법은 간단해요 상단에 이제 제 전화번호 있어요 010-8203-3156 여기 번호로 단타방에 단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단타 뒤에 방 세 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나는 시끄러운 거 싫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단타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 단타방이라고 써서 문자 세 글자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단톡방 카톡방에 초대를 해드릴 거고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시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런 건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단타라고 보내시는 분들은 꾸준히 문자로 종목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대로만 끝나면 여러분들이 좀 아쉽죠 우선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걸 하나 준비했어요 이건 제가 실제로 제가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투자 교과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옆에 끼고 애지중지 하시는 스마트폰 스마트폰 폰 이렇게 그래서 전자책인데 가격이 좀 비싸요 제가 98,000원에 이걸 판매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것을 여러분께 자 어떻게 100% 무료로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그냥 공유를 해드린다 보시면은 실제 구매하신 분들의 구매 후기가 많이 적혀 있어요 평도 아주 좋습니다 뭐 도움이 많이 되었다 쉽고 간단하다 등등 가격이 비싸도 사람들이 많이 보시더라구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어떻게 한다 자 무료로 100% 무료로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차트를 어떻게 보는지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지 이제 종목 발굴법 우리가 투자에 실용적인 필수 핵심만을 담아서 만들어둔 책이에요 여기 워터마크 자 이제 티처 림드에 있죠 제가 임씨인데 티처림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챙겨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보시면서 홀로서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혼자만의 힘으로 매수해서 슈퍼 개미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위에 상단에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 010-8203-3156 이쪽으로 어떻게 간단해요 교과서라고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는 전자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모두 송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